오늘 저는 어몽일진, 일진받아먹기입니다.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우주신2에서 나올 레고에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레고에딱이란 저희 라버맨 유튜브에서만 선배님인 저희 레전드 유튜브 레전드님이 만드신 레고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배율이 있는데 이 배율이 일단은 소개하자면 좀 길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에딱이란 나중에 저희가 우주신2를 찍을 때 나올 거예요. 아마 군사 중에 명사수인 사람한테 쓸 건데요. 일단은 저희 우주신 편을 많이 봐주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였고요. 일단은 이렇게 에딱이 있는데 이 배율이 있어요. 제가 한번 보실래요? 배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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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배율 이렇게 있고요. 배율은. 이거는 좀 특이하게 진짜 에딱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배율은 좀 그런데 여기 색깔도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부분 여기 소음기 같은 것도 껴져 있고 배율도 여기 안에 구멍이 단단하게 껴져 있고 여기 배율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당기고 집어넣는 게 있는데 이게 장착이거든요. 알려드렸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에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. 일단 배율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아주 다양하게 레고를 붙이셔서 만들었네요. 오늘은 레고 에딱을 소개했습니다.